월요일에 나나랜드 성우 정영석 박지훈 커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공간 문자 먼저 쭉쭉 볼게요 내가 그 사람을 부른 애칭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애칭도 좋고요 네 정관희님이 저는 아내를 깜찍이로 저장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저장 안하고 부르라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약간 둘 관계 같기도 하고 네 0125님이 전 같은 김씨라서 남편을 김영김씨라고 저장했어요 김영김씨?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김씨신거야 지금 약간 정영석으로 저장한 것처럼 좀 화가 나는거 아닌가요? 너무 귀여우신데요 4369님이 신랑을 내 인생이 복권이라고 저장했어요 왜냐고요? 신랑이랑 저랑 그렇게 안맞아요 어머 저도 오늘 이따 바꿔야겠어요 복권으로 이렇게 바꿀까 겁나네 미스타롯도씨 4584님이 남편이 결혼할 때 재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신랑을 미수금 3000억으로 저장했어요 이 미수금 언제 회수될까요 하셨네요 3000억 쉽지 않은데 다들 재밌게 사시네요 진짜 너무 재밌게 사시네요 0536님은 남편은 나와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나의 길 딸은 남편과 함께 걷는 길에 행복을 준다는 의미로 나의 꽃으로 저장했어요 너무 예쁘다 마지막에 좀 훈훈한 게 있어서 마무리 제대로 되네요 아까 김영김씨에서 김영김씨 너무 재밌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? 제주도에 뭐 있지 않아? 그랬더니 김영희 소욕장 있지 않나요? 그랬더니 박지훈씨가 저는 항상 이런 반응입니다 박지훈씨가 두 분 노래 나갈 때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도요 저도 좀 선한데 남편한테만 말투가 좋겠군요 그러니까요 라디오니까 감사해요